안녕하세요. 포항 스티로그퀄 김지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홈 개막장 광주랑 하나인데 아쉽게 저는 지금 부상 중이어서 정말 개막장을 뛰고 싶었는데 함께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관중석에서 저도 함께 응원할 테니 여러분들도 많이 찾아와주셔서 함께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정상적으로 이제 컨디션 올리는 4월 말 정도 돼야 되지 않을까 중순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빨리 올라오면 그러면 4월 달에 홈 경기 때 돌아올 수도 있는 거네. 그렇죠. 4월 달에 정상적으로 만드는 게 제 계획이에요. 몸만 올라오면 GK 경쟁에서는 자신감 있는 거고 자신 있게 해야죠. 언제봐도 저 웃음 너무 좋아. 이제 고맙습니다.